음,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캠페인도 하고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범국민 서명운동 한 명이라도 서명받으려고 지인들한테 카톡 링크 보냈고 그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해서 지나가는 중도 이런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 걸고 부산에서는 오늘 또 출근 시간에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내국 정부 피켓 시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비겁하고 더러운 역사 왜곡과 악행에 시간, 돈, 키를 흘리면서 맞서 싸울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간, 돈, 피, 그리고 우리 자존심까지 싹싹 긁어다가 일본한테 다 바치려고 발악을 합니다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님 택보 동의한 이후에 상처받은 마음 엄청 컸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도 민주당 의원들 모두에게 제발 똘똘 뭉쳐달라고 떡 돌리고 이재명 대표님 악마 벗기려고 네이버 다음 댓글에서 싸우고 주말마다 민주당 지키려고 집회가고 돈, 시간, 피 흘리며 싸워요 근데 반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님을 저 악의 무리에 보내려고 민주당의 적 검찰하고 언론과 손잡고 민주당 대표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눈물을 흘려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까 그런 생각하면서 슬펐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지키는 게 대한민국 지키는 일이니까 다시 또 똘똘 뭉쳐서 하루에 50개씩 네이버 다음 댓글 싸움 꼭 하고 의원님들한테 당내 혁신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님은 당내랑 그리고 여당, 검찰, 언론한테 다 공격받으시는데도 버티시는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받는 상처가 뭐 그리 아프겠어요 이재명 대표님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손 놓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으로서 우리가 지치면 이재명 대표님 더 힘드시니까 파이팅 힘냅시다 요즘 잼님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깊이가 있어요 점점 고맙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선배들이 부끄럽네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잼님 생각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윤석열 씨 이렇게 젊은 청년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잼님 고맙습니다